지금 벌써 파각을 시작하는데 약간 삥알이 소리도 나요 그런데 요 엄마 닭이 너무 못됐어 가지고 내가 손만 가면 막 나를 찝어요 그래서 이제 방금 엄마를 들고 밑에를 보니까 파각이 시작된 것도 있더라구요 오늘 저녁에 잘 다 나올 것 같은데요 엄마한테 엄마 닭한테 다 맡겨야 되겠습니다 알아서 잘 하겠죠 한번 보자 뺑아리 소리난다 야 왜 그렇게 못됐게 그래 좀 그러지마 뺑아리 어떻게 됐나 보자 그래야 아 이 새끼 그냥 밤새도록 벌써 뺑아리가 여러 마리 나온 것 같은데 이 안에도 있다 보호하느라고 난리 났네 그냥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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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껍질 같은 거 내가 좀 치워 줘야지 세 마리가 나온 것 같은데요 세 마리가 그리고 여기 천 개 한 마리 여기 토종닭 두 마리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물 그릇을 치워야 되겠다 물 그릇에 빠지네요 남새끼들 이거 까맣게 토종인지 모르겠네 까맣고 회색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유 엄마 닭이 너무 못됐어 그냥 뺑아리 한 마리가 지금 자꾸 나오려 하니까 엄마 닭이 못 나오게 하는 것 같은데요 밖에 나가면 위험해 밖에 나가면 위험해 하면서 꼬꼬야 니 뺑아리 몇 마리 나왔어 니 뺑아리 몇 마리 나왔어 니 뺑아리 몇 마리 나왔어 니가 천 개야 토종닭이야 한번 볼까 한번 만져볼까 어미 닭이 그냥 딱 지키고 있어 그냥 아이 아파라 아이고 못돼 빠져가지고 그냥 새끼 한번 보자 보자 알들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보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래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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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으로 안에 살살 만져보니까 지금 천 개 두 마리 토종닭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꼬리 꼬리에 지금 새끼들이 두 마리나 나와있네 히히 아이쿠 아이쿠 알았어 알았어 얼마나 경계를 하고 나를 쫓는지 그냥 껍질은 빼줘야잖아 껍질은 응? 이놈 새끼 그냥 저기야 이제 금방 천 개 하나 나왔고 오늘 아침에 토종닭 두 마리 천 개 한 마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으흠 여기 까만거 하나 아침에 나왔더니 네 마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엄마 닭이 어? 뭐하는가 보세요 저 껍질 내가 아까 빼놨는데 저거를 먹을라 그러나? 저렇게 물고 있네 꼬꼬야 니가 그거 먹고 있어? 응? 그 껍질을 먹어? 왜 먹다가 말어? 괜찮아 괜찮아 왜 자꾸 나를 경계해 나는 니 도와주러 왔잖아 응? 괜찮아? 꼬꼬야 빨리 먹던거 다 먹어 그렇지? 빨리 얼른 먹어 봐 응? 뭐 몸을 부풀려 가지고 나한테 위협을 주는 거야 응? 흑헝 엄마도 엄마도 헤헤 엄마도 애들이 와 있네 네 마리 나왔는데 어? 저 앞에 한 마리가 더 나갔구나 그래도 요새는 날씨가 안 춥고 따뜻해가지고 괜찮네 어? 삥아리도 그걸 먹는 거야? 저놈은 어제 저녁에 나왔나 말이구나 똘똘하네 여기도 한 마리 여기도 한 마리 또 한 마리는 어디 갔지? 네 마리인데? 흐흐흐 여기도 한 마리 여기도 한 마리 여기도 한 마리 여기도 한 마리 그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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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아 어 빨리 가야되겠다 이번 놈이 그냥 너무 경계를 늘로 음 새까맣네 새까매 슬리플레이 ? ? ?